랩돔으로 랩돔으로 하면 되는거야 그러면? 내가 랩돔으로 하면 되는거야 그러면? 응 아... 오케오케오케 아 저분 나왔어 뭐야? 왜 여기서 나와? 아 다시 해야돼 네 다시 여기서 다시 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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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야돼 다시 종종은 모르고 하는거야 그냥? 종종 알려줘요 이제 드론만 내가 컨트롤할게 그 잃케는거 어 퇴적 퇴적 퇴란이 없네 폰구가 어차피 적으니까 내가 일단 안전하게 할게 무조건 오버 1로 날리고 싶은데 가로로 넵 괜찮습니다 고마워 진짜 내가 할게 없네 또 적어나보니까 제 생산이 다 할게없다 장하영 애기를 준비하시죠 내가 한번 했게 만약에 가면 이씨게 지면 어떡하죠? 지면? 네 어? 내가 욕받이 할게 흐흐흐흐흐흐흐흐 시면 뭐 영어팬들이랑, 홍보팬들 내옥하겠지 뭐 홍보 하이브 운영까지만 가만 앉으잖아 그쵸 이거 그냥 미탈만 떠도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아 일로 그냥 가야겠다 이미 늦었구나 왜냐하면 저기 톤에 박는 법도 모를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 어 테란말이 테란린 적 없어도 다행이다 터네비 할 줄은 아나 저거 야 두 번째 잠깐 나 물 한자만 먹고 올게 네 드론 간다? 네 너 드론컨도 할 수 있는거지? 아뇨 못해요 형 드론컨 못해? 네 형이 일꾼 가지시고 제가 저글링부터 아 저글링부터 아 저글링부터야? 와 팔바닥도 그럼 내가 막아야되네 네 아이고 오린데로 깜찬데 근데 오린 안할거에요 저쪽 왜냐면 CG가 안될걸요 그 마린이랑 SCB랑 합이 안맞아서 아아 야 넌 괜찮냐 홍구야 아 형은 미치겠는데 지금 졸려서 아 진짜요? 저 야 드론 아 드론 내가 하는거랬지 네 아 미칠거같아 진짜 저는 원래 좀 야행성이라서 땡인가? 왜 서치 안오지? 아 땡했나봐 야아 막나가네 와 땡은 괜찮아 뭐 땡정도는 극복 가능하지 대각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가능하잖아 홍구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으흐흫 어? 어 땡이네 진짜로 와 진짜 땡이야 와 대각땡이다 와 야 이거 뭐냐 문제 있는데 오버 한 번 가볼까 약사비로 심씨끼가 구리네요 저끼 우리 멀티 몇 씨로 먹을까 아 오버 내가 가둘 수도 있구나 오버 제가 보낼게요 오케이 멀티는 몇 씨로 먹을까 멀티 그냥 옆불이 먹고 체마이브 할까요 그냥 그럴까 네 옆불이 먹고 체마이브 해도 될 것 같아 자꾸 옆불이 먹으면 오지게 쟤는데 근데 저쪽 어차피 투베아카여가지고 빨리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쟤면 안될 것 같지 천천히 할게요 링 나왔어 어? 왜 링이 내꺄 아니지? 링 영화형꺼야 설마? 어? 어? 랜덤이야 이거? 정구야 다시 가져갈 수 있어 니가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저글링 왔다갔다 해봐 아 여기 저글링 하나 있구나 어 없나? 어 니꺼 됐다 니꺼 됐어 오우 어 이거 일꾼 잡아줘야 됐네 근데 홍구야 왜 내가 저글링 되니까 왜 아 이랬어 아 이랬어 흐흫 폰토로만 하면 도착할 수 있어 아 이거 근데 타스타팅 왠지 먹고 하이브 운영 해야될 것 같애 느낌이 그럼 그렇게 하시죠 형님 어 그렇게 할게 이거 왠지 느낌이 그냥 우리가 하이브 운영만 가면 안 질 것 같애 어 어 뭐 타는데 하겠죠 뭐 들어가연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저글링을 닉았으면 무턴을 내놨을 텐데 아마 바꿔야겠다 빨리빨리 잘 바꿔야겠다 이거 하면서 무턴 이후 다시 바꾸고 체인지하고 뭐지? 그런가 본데 우리 어떻게 먹는식으로 해 한 번 먹고 하이브 가는식으로? 빡셀라나? 큰박고 쌩깔일거 같은데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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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컨을 마린 그냥 계속 수면롭게 써가지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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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마인 나이네 어 이 시간에 누구야 잠시만 나 끌게 잠깐만 잠시만 나 끌게 잠깐만 오오 내려온다 용하형 어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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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꿨어요? 만약에 내꺼면 내가 바로 바꿔 바꿔 볼게 무턴 나오고 혹시 니꺼일 수 있습니까? 어 나왔다 니꺼는 뭐야 난 이거 저글링이나 다 니가 하면 돼 어? 용하형은 그럼 뭐해요? 어? 아 없죠 뭐 하하하하하하 뭐 할게 없네 저거 나오는데 야 응원담당 해야지 뭐 용호홍구 이겨라 해야지 뭐 어 ACB 휴가트 됐다 이거 어 뭐야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불안해 정크 이렇게 박는거 맞아? 어 어 네네네네 잠깐만요 어 어 말인지 오우와 그렇다면 생까야겠다 어 이거 못 지킬거 같은데 어 나 포기했어 이미 나 이미 포기했어 생까면서 해 그것쯤 닝으로 움직인 면 파악해주세요 나 닝도 홍을거야 나 홍건던장이야 아 아 아 와 캔이 뭘 쏠라 왕 5시로 칼 쏘야돼. 러커. 5시로 러커 띄워줘야돼요 이거. 어어어 잠깐만. 러커 아니야. 러커야. 어? 러커야. 오브로드 낼거야 오브로드. 5시만 어떻게 러커만 가도 괜찮은데. 5시로. 바로 5시로 가주세요 영화에. 어 러커 배터리 완난되면 가라고 말해줄게 온거야. 어 5시로 바로. 5시로. 오 5시로 들어가겠다. 오 스타노크 가까이 한번. 스타노크 해. 오 위치가 좀 불안한데 왜 스타노크 위치. 완전 추워. 안맞은 이렇게 두 마리. 전체 안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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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널만 뚫리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해야지 않아 이제? 해야지. 어 언덕 위로 올려야될 것 같은데. 어 괜찮아 거기 나도. 스캔 뿌리면. 바로 올라갈게요. 알아서 해. 11시도 있다. 그 제네. 밑에 커널이 5시. 위에 커널이 11시. 와 벌써 3팀이네. 아니 커널도 줘야될 것 같은데. 커널 어떻게 해줄지? 커널 어떻게 줘 이거. 어 본인 드랍시. 본인 드랍시. 본인 드랍시. 와. 오케이. 턴즈 사. 그날ыл. 다꾸도다. 쫄신 다. 괜찮아. 열한시만 지켜도 돼. 다이수. 나이스. 나이스. 커널에 들어가야될 것 같은데. 됐다. 포기해? 포기해? 네. 포기할게. 어 커널 어떻게 들어가 도로. 못 들어가. 컨슘 안됐어요? 컨슘 몇번에요? 컨슘 지금 좀 남았어요 어 커널로 못뚫어가 두루 사기야 커널를 뺏어가면 이거 이상한데 저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커널를 열한시에 뚫어야 돼 이거 빨리 어 아 내가 뚫는거구나 아 정신없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운영 되는데 이 정도면 어차피 스컬지로 스컬지하고 영화영화가 완전 못 나누나보네 컨트롤하면 이거 별로 맘에 안된다 이거 원래 탱컨 이거 아닌데 자 옥컨지 나 죽을 수 없어 그니까 팀밀리같은걸로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어 그러네요 이거 이거 너무 안좋은데 저거가 이렇게 하네 진짜로 다음부터 팀밀리로 하자 똑같은데 스컬지하고 다 알아서 나눠서 쓰고 다 같이 열한샤 열한샤 안많은 먹을까? 네 아 어 먹을까요? 어 먹어도 될거같애 스컬지 좀 찍을게 너 필요한 유닛 있으면 얘기해 아 침벌 안지웠어 너무 빡빡빡빡하여 나이스 스컬지 나이스 사들 총 스컬지 또 나왔고 드론 뽑나만하네 드론을 커널타고 갈 수가 없네 이거 뭐야, 이씨 에이트 메카닉이야? 아니, 그냥 SK일 것 같은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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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파 또 뽑았어? 네 기파 일로 나왔어, 앞마당에 오케이 이거 드랍십 방어만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맵보고 바래줄게 어? 임모형 100개로 선물 감사해요 형 기파 안맞은게 또 나왔고 기파 앞마당에 많이 나왔고 그, 드랍십 어거지 안올라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스쿼지 좀 뽑아놓고 있어 그것만 주시하면 될 것 같아, 어거지 본질적으로 어거지 올 것 같아요 어, 지금 잘 먹히고 있네 키드라 좀 보충했어 네 드랍십 인거 같애, 드랍십 어, 어 이거 움직임이 드랍십 인데 드랍십 내가 봐줄게 앞마당에 히드라 있고 다, 하나만 비밀볼 것 같고 스캔 뿌린다 드랍십 인건데 그렇지! 어, 드랍십 떨어졌다 이미 어, 열한시 앞마당도 충격 써줘야돼 어, 열한시 앞마당도 충격 써줘야돼 열한시 앞마당 밀고 들어온다 충격하게 와보는거 앞마당에 럭커 나갔어 어어, 풀린다 열한시 앞마당 앞마당에 럭커 샀어 아, 드론을 못 뺏네 아, 드론을 못 뺏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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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시 앞마당 어째 못버티나? 저거 한번 벗겨줘도 되는데 와, 이거 세난이 너무 좋네 이렇게 하니까 어? 어? 엄마랑에 럭 열한시에 럭커 있고 임무형 100개 또 감사해요 임무형 뭐하세요 지금 술 드신다며 어어 럭커 럭커 오, 열한시 앞마당 나이스, 나이스 이거 먹으면 열한시 앞마당 버틸수 있어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열한시 앞마당만 버티자 열한시 구석, 열한시 구석 아, 아니다 열한시 앞마당만 뭐 버티냐 버틸수 있는데 이거? 열한시 앞마당? 오, 오히려 기회인데 이거? 툴 솜팟다 아, 이거 점사하네 점사하는건지 괜찮아 안 버티자 5시 이제 먹는다 오, 이거 괜찮은데? 울트라 나왔어 열한시 앞마당에 됐다, 됐다, 됐다 이 정도 할만하다 그래도 소주 한 번이만 버거 쏘지 한 번이만 버거 쏘지 한 번이만 버거 뒤파 좀 뽑아주세요 형님 오케이 와, 정신없다 진짜 어, 뒤파 다 죽었나 보네 어 울트라칸 엄청 약한 방어 리드 아 가스가 울트라기 배틀 너무 많다 아 지우게 온다 암마다 지우게 온다 암마다 지우게 어 피컬이 나왔어 암마다 오고있어 암마다 암마다 온다 지파 나왔어 암마다 암마다 지파 나왔어 나이스 11시 앞마당에 스코지 11시 앞마당에 스코지 11시 지우게 11시 지우게 11시 지우게 스코지있어 11시 앞마당에 바쁘다 바빠 다가씨 이제 먹었으니까 좀만 버티면 한타임에 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외쳐나 드론 좀만 보충해야겠다 스코지 위주로 와인씩 보인다 오 암마다 어 암마다 상당에 지파 있어 어 암마다 안좋다 어 암마다 안좋아 너무 빡세 어 지파 좀 데리고 와야되자 아 olmaz 으갑사 아 ACC 암튼 이거 너무 아쉽다 이거 핀릴리로 했으면 우리가 유리한데 처음에 커널로 막 그런거 이동 못하니까 진짜 너무 아쉽다 와... 지지일까요? 아우 지지 치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너무 아쉽다 이거는 근데 아니 홍구가 생산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근데 드론을 막 못 옮기니까 진짜 진짜... 내가 문제다 내가 볼 때 아니 형이 왜 문제에요? 하하하하하